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신작이죠. 매빅 미니의 앱 DJI Fly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려 합니다. 기존의 드론을 날리셨던 분들은 쉽게 아시겠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매빅 미니는 새로운 타계층을 노리고 출시된 드론이잖아요. 그래서 드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바뀐 부분도 있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빅 미니를 구입하시고 나면 드론과 조종기를 충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DJI Fly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는데 이 DJI Fly 앱은 제가 구입했을 때는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설명서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하신 다음에는 앱을 연결하시면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하라고 뜰거에요. 그러면 기체랑 조종기를 켜두신 채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지금 이 화면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설명드릴게요.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매빅 미니의 앱인 DJI Fly의 기본 메인 화면이에요.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권장구역, 비행 인기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장구역을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이 권장구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지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레디트 플라이나 호버 앱 같은 경우 그런 앱을 통해서 이게 비행이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마 DJI에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곳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 세계적인 데이터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 비행 인기 지역을 눌러보시면 정말 다양한 그런 비행 스팟이 뜨는데요. 대부분 이제 중국으로 뜰거에요. 이유는 이제 막 775km 떨어져 있는 뭐 쇼조? 이런 데가 뜨는데요. 간단해요. DJI 플라이 앱을 통해서 비행을 많이 하고 비행 레코드가 모인 만큼의 그런 곳을 추천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DJI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겠죠? 그래서 이곳이 중국이 지금 비행 인기 지역으로 뜨고 있어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앨범, DJI 매빅 미니에 들어있는 앨범을 보실 수 있고요. 스카이 픽셀이라고 해서 스카이 픽셀은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DJI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매빅 미니라는 글씨와 오른쪽에 있는 책자 모양이 있는데요. 먼저 매빅 미니 눌러보시면 튜토리얼이나 팁, 비행 안전 사용자 매뉴얼과 같이 말 그대로 책자죠. 처음 비행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은 하나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 팁도 나와있고 안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날릴 수 있는지 이런 팁이 있고요. 상단에 매빅 미니를 누르시면 매빅 에어, 매빅 투, 매빅 프로, 스파크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DJI Fly라는 앱이 매빅 미니를 대상으로만 나와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DJI Go4가 아니라 DJI Fly로 다 통일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드디어 GoFly를 누르고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저는 집에서 켜놨기 때문에 GPS가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륙시 주의 필요 GPS 없음이라고 뜨는데 야외에서 비행하실 때는 이 GPS가 잡히고 나서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모드 변경하는 창이 있어요. 현재 모드 P라고 되어있죠. 포지션 모드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GPS를 기반으로 하는 포지션 모드. 한 번 더 누르시면 S 모드로 바뀌어요. 스포츠 모드입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C 모드로 C네스무스 모드예요. 매빅 프로에 있는 트라이팟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기능이 천천히 낮아지는 거고요. S 모드는 모든 기능이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륙시 주의 필요 GPS 없음상은 나중에 연결되면 사라질 거니까 지나가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인공위성 모양이 있고 공, 뭐 데이터 표시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GPS를 잡으시면 이 인공위성 모양이 5, 7, 13, 15 이런 식으로 잡힐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초록색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GPS를 충분히 잡고 나면은 GPS를 통해서 갖고 계신 매빅 미니가 현재 위치를 업데이트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비행을 하시면 이제 홈 포인트를 잡게 되고 안전하게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너무나 친숙한 와이파이 창이 있고요. 이 와이파이 시그널은 드론이 멀어지고, 뭐 송수신이 불안해지면은 한 칸씩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종기의 방향과 기체 방향을 일치시켜 주시고, 와이파이 시그널을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 옆에 지금 저는 57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터리 잔량입니다. 우리 그 왼쪽에 이렇게 땡땡땡땡 있는 거는 비행시간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잔량과, 아 저 56으로 줄었네요. 배터리 잔량과 이 비행시간 참고하셔서 비행하시면 되고요. 제일 오른쪽 상단에 이제 점색의 메뉴창이에요. 메뉴창을 눌러보시면 안전 제어 카메라 전송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쭉쭉 보면서 같이 살펴드릴게요. 먼저 항공 안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최고 고도가 저는 지금 500을 잡아놨는데,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아마 30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늘리시면 120될 겁니다. 이 이유는 국내 항공법상 최고 고도는 150m예요. 그런데 120이 잡히는 이유는 이게 FAA 등록 기준으로 120m 고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20 풀었다가 더 올리시면 이제 500까지 변경... 아 여기 나오네요. 법적으로 나오는데 동의합니다. 500까지 올리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내 항공법상 150m 고도가 최대 고도고요. 만약에 150m 건물이나 이렇게 이미 높은 지대에서 올리게 되면은 150m면 그 지대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플러스 150 해서 300까지 허용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500으로 해놨는데, 사실 양심에 손을 얹고 150 이상 잘 안 올린 적이 없어서 1, 2m씩은 좀 넘어가긴 하는데 해놨고요. 최대 거리는 지금 제한없음까지 풀 수 있고, 5km까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빅 미니가 스펙상으로는 2km까지 송수신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점 감안하셔서 이제 비행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풀어놓으시고 쓰시다가 GPS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RTH 고도는 리턴 홈이라고 해서 이 센서 드론 들은 대부분 연결이 끊기거나 아니면은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냥 리턴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최초의 GPS를 잡은 곳 아니면은 조종자가 있는 위치로 돌아오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리턴 홈 RTH라고 합니다. 이때 고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15m로 돼 있는데 이것도 500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내가 항공법상 150m로 노는 게 제일 좋겠죠. 이 리턴 홈 고도가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도심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는데 한 50m로 날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호가 끊겨요. 그러면은 그 50m 고도 그대로 돌아오다 보면은 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데 충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때 이제 자동 리턴 홈 고도를 150m로 설정을 해두면 연결이 끊겼을 때 드론이 150m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종자의 위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천천히 호버링을 하게 돼요. 따라서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리턴 홈 고도로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그때그때 비행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50m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홈 포인트 업데이트는 지금 기체가 비행 중일 때 사용하라고 지금 활성화는 안 되는데요. A라는 지점에서 조종자가 드론을 띄우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드론을 띄워놓고 찍으면서 B라는 포인트로 이동을 했어요. 거기서 리턴 홈을 누르면 A라는 지점이 홈 포인트이기 때문에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때 홈 포인트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현재 있는 B 위치가 홈 포인트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있는 이 메뉴 창은요. 모르셔도 비행은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알고 쓰면 훨씬 더 유용하게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센서는 컴파스와 IMU 센서로 대부분 모든 센서 드론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센서인데 이거는 정상이라고 뜨면 굳이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좀 이상이 있음, 주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주변에 자동차나 배와 같이 자성을 띄는 아니면 철근, 전봇대 이런 식으로 전기나 자성을 띄는 물체가 있으면 IMU나 컴파스, 특히 컴파스가 에러가 나요. 그런 경우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주변에 그런 것이 없는 곳에 가셔서 이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이렇게 교란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격 식별은 지상관찰자가 기체가 어디로 비행 중인지 누가 조종 중인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로 자동차의 번호판과 같습니다. 개인 식별 아이디와 비행 정보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이거는 사실 기존에 없던 기능인데 아마 말 그대로 기체에 대한 이름을 등록하고 이런 것 같아요. 249g이기 때문에 등록에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쓰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것 같고요. 내 드론 찾기 기능은 이거는 상당히 괜찮아요. 지도를 여러 개 쓸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깜빡임 및 신호음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드론이 삐삐삐삐 하면서 신호음이 울리게 돼요. 드론이 GPS 기반으로 드론이 만약에 착륙하거나 내가 잘 모르는 곳에 떨어졌어요. 드론은 아직 붙어있어서 GPS로 그 위치를 찾아가도 수풀이나 뭐 이런 진짜로 그냥 산이나 수풀에 떨어지면 바로 앞에 있어도 드론을 못 보거든요.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눈앞에서도 못 보는 게 드론이에요. 그때 이제 이 버튼 눌러서 드론에서 소리, 알람음 나게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리포 알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급 설정이고요. 비상 프로펠러 정지라는 창이 있습니다. 양쪽 스틱을 모아주거나 펼쳐주거나 했을 때 풀업을 정지시키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비상시에만 쓸지 언제든지 쓸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날고 있는 드론의 프로펠러를 강제 정지시켜서 떨어뜨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드론을 날렸을 때 포시타노 절벽에서 드론을 비박2 드론을 띄웠는데 절벽이다 보니까 아래서 위로 올라오는 바람이 굉장히 쎘어요. 그래서 드론을 정말 풀 스트로틀 다운을 해도 드론이 그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너무 쎄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조종해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이러다가 어디 다른데 떨어지면 자동차나 인명피해가 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그 드론을 포기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때 비박 드론에 있는 이멀전시 기능이라고 있어요. 프로펠러 멈추는 기능. 그걸 눌러서 그냥 이렇게 다른 또 안전한 장소에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매빅 미니도 비슷해요. 이걸 안 쓰면 베스트겠지만 부득이하게 써야 될 필요도 있고 이걸 쓰므로써 또 드론을 이라도 건질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고 혹시 비상시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해서 드론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페이로드 모드는 활성화될 경우 기체가 최고 비행 속도와 최대 거리를 줄입니다. 이 말은 가상에 있는 베리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가 안전 탭이었고요. 다음은 제어 탭입니다. 제어 탭은 비행 모드로 해서 시네스무스 포지셔닝 스포츠 모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CPS 모드고요. 단위는 뭐 미터나 킬로미터나 야드 뭐 편하신 단위 하면 돼요. 야드는 우리나라에 잘 안 쓰죠. 먼저 짐벌의 고급을 눌러볼게요. 피치 속도와 피치 평활도 상향 짐벌 회전 허용이라는 세 개의 창이 뜹니다. 피치 속도는 짐벌이 상하로 움직이는 속도예요. 이 속도가 빠르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영상을 찍을 때는 화면이 휙휙 움직이는 게 제일 안 좋은 촬영입니다. 저는 이 피치 속도를 낮게 놓는 편인데 사람마다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냥 각자 개개인이 짐벌 이동을 해보시고 나는 이 정도가 좋아, 이 정도가 좋아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피치 평활도는 사실 이거는 한글로 써 있어서 제가 그 매빅 프로는 영어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써 있어서 평활도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짐벌 피치를 하고서 끝냈을 때 이렇게 안정화되는 그런 속도를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상향 짐벌 회전 사용은 짐벌의 각도가 0도부터 하단 90도인데 이거를 위로도 올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매빅 프로 같은 경우는 아마 상향 30도까지를 찍을 수가 있어요. 패럿 아나피는 하반 90도, 상반 90도로 180도를 촬영합니다. 드론이 하늘을 날기 때문에 하늘에서 굳이 위를 찍을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물론 하늘만 나는 게 아니고 나무 사이, 건물 이런 데를 날다 보면 위로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쭉 훑어가는 걸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위해서 허용을 저는 해놨고 매빅 미니는 상향 20도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짐벌 모드는 팔로우와 FPV 모드가 있는데요. 팔로우 모드는 기체가 움직였을 때 짐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체가 움직이고 안정화를 하면서 따라오는 걸 팔로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PV 모드는 짐벌이 기체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드론이 탁 움직이면 짐벌도 바로 탁탁 움직이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짐벌 캘리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기체를 평평한 곳에 놓아서 수평을 맞추신 다음에 자동으로 놓으시면 자동으로 짐벌이 위아래 움직이면서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수동을 할 수도 있어요. 수동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십자가 모양으로 창이 뜨죠. 이 창에 맞게 수평과 요우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짐벌 중앙 복귀는 짐벌이 중앙으로 돌아오는 거고 스틱 모드는 모드 1, 2, 3와 맞춤 설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드론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모드 2를 사용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은 조종기 스틱이 매빅 미니의 경우는 조종기 스틱을 탈부착하는 식이에요. 탈부착하다 보면 살짝 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탈착하고 쓰시는 분들은 이동 중에 스틱이 눌려 있어서 0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서 스틱을 0점을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초보자 비행 튜토리얼은 간단한 비행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는 건데 드론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씩 해보시고 원래 모든 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 처음 할 때 습관을 잘 들이시고 처음 할 때 이렇게 어플에 있는 세세한 정보를 아셔야 나중에 익숙해지시고 나서 또 비행에 안전하게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고요. 카메라는 첫 번째 크기는 4대3 16대9로 화면 비율 설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장장치고 마이크로 SD 카드고요. 고급 설정 가보시면 꽤 많네요. 히스토그램은 활성화하면 왼쪽에 지금 보이듯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뜨고요. 노출 과다 경고는 혹시 여기 뜰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딱 지금 마우스에 보시면 검은색 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가 이 화면을 잡았을 때 노출이 좀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보통은 약간 이발소처럼 흰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찌지직 찌지직 뜨게 됩니다. 다음에 격자선은 대각선, 바둑판식 3x3, 그리고 센터 격자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촬영하실 때 구도를 편하게 잡으시라고 보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깜빡임 방지는 안티플리커링이라고 해서 주파수에 따라서 가끔씩 화면이 이렇게 지지직 거리긴 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놓겠다는 뜻이고 동영상 자막은 진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행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진짜 동영상 자막이 뭐냐면 비행하시고 나서 촬영을 하시면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을 하시면 거리랑 고도랑 이런 속도랑 이런 값이 자막으로 뜨게 돼요. 이거를 넣을지 말지를 선택하시는 창입니다. 녹화 중 캐시는 밑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동영상 캐시 용량이라 해서 2기가부터 16기가 자동이 되어 있는데요. 캐시 파일이라는 게 매빅 프로나 매빅 미니 이런 드론들이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이 영상은 모두 기체에 꽂혀있는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드론이 날다가 물에 빠져서 다시는 못 찾아요.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기체 결함이에요.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증명하기 위해서 비행 로그를 받을 수 있어요. 비행 로그만 가지고 증명을 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만약에 캐시 파일도 같이 있으면 캐시 파일은 똑같은 영상인데 되게 저화질로 저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휴대폰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비행 로그랑 캐시 파일을 같이 보내면 이거 증명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대신에 휴대폰에 2기가, 최소 2기가의 용량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휴대폰 용량에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전송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빅 미니는 와이파이 기반이에요. 매빅 프로랑 그 전에 다른 드론들은 오큘러스라고 하는 DJI에서 개발한 별도의 영상 전파 송수신 시스템을 썼는데 매빅 미니는 와이파이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DJI 드론에서 와이파이로 만드는 게 제가 알기로 팬텀 스탠다드랑 스파크랑 매빅 미니예요. 왜 이렇게 와이파이를 하나씩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5G 시대랑 또 뭐가 돼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채널은 수동이랑 자동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패러 드론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걸 진짜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패러 드론 쓰시는 분들은 와이파이도 미국으로 국가 설정해서 채널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DJI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초록색이 안정적, 빨간색이 불안정적, 그리고 현재 채널은 흰색 테두리에 빠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4채널을 잡고 있어요. 자동으로. 근데 4채널은 가장 불안정한 채널이네요. 그러면은 1번부터 161까지에 있는 16개의 채널 중에 제일 불안한 채널을 잡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수동으로 전환하셔서 이럴 때는 3번이나 6, 7, 9 이런 채널을 잡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파 환경상.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 이거는 비행 전에 잡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수동에서 자동으로 다시 전환을 할 때 한 번 끊겨요. 수동에서 자동으로 넘기면 화면이 안 붙을 텐데 그럴 때는 어플을 끄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비행 중에 가까운 거리면 모르겠는데 먼 거리를 갔을 때 수동 자동 전환해서 화면 한 번 껐다 켜고 하면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행 전에 그래프 보시고 이 환경에서 제일 쾌적한 그래프 채널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지금 제가 5번을 잡아놨어요. 어느 장소에서나 5번이 쾌적한 건 아니에요. 와이파이 기반이다 보니까 장소별로, 기기별로, 아파트, 건물, 도심, 밀집지역 다 달라요. 와이파이 채널 어디서 어떤 채널을 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 가서 이 그래프를 보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채널 보는 법을 아시고 지금 2, 4번이 굉장히 혼잡하죠. 이 채널 보는 법만 아시면 수동으로 잡으셔서 제일 쾌적한 채널을 놓고 편하게 날리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정보고요. 이제 뭐 이름, 모델명, 펌웨어, 조종기 펌웨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번씩 쭉 보시고 업데이트 있을 때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측에 있는 탭이에요. 첫 번째 탭은 2.7K라고 해서 영상, 지금 제가 영상 모드로 해놔서 영상에 대한 해상도입니다. 4K를 지원하지는 않고 Full HD와 2.7K까지 지원하는데요. 사실 저는 4K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편이에요. 다들 이제 매빅 미니의 단점 중의 하나를 4K가 안 된다를 잡으셨어요. 근데 집에 4K 모니터나 4K TV 있는 분들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영상 전문가가 아닌 이상 취미로 하고 어차피 해봤자 유튜브나 SNS에 올릴 거 Full HD도 충분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4K, Full HD 차이가 그 숫자가 갖고 있는 4배까지 차이가 안 나요. 저는 굳이 뭐 4K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래서 2.7K는 25프레임과 30프레임 두 가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Full HD는 25에서 30, 50,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넘어가시면 단일 촬영과 인터벌 타이머가 있는데요. 단일 촬영은 셔터를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장씩 찍히는 게 단일 촬영이고요. 인터벌 타이머는 2초에서 60초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2초로 설정하시면 2초마다 셔터가 눌려요. 최초에 한 번만 셔터를 눌러 놓으시면 2초마다 찍힙니다. 제가 드론을 이용한 셀피인 드론을 찍을 때 제일 잘 이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구도를 맞춰놓고 드론 띄워놓고 인터벌 촬영으로 가셔서 셔터 눌러놓고 조종기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포즈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고요. 마치 누가 찍어준 것처럼 막 이렇게 업고 안고 찍을 수도 있어요. 되게 좋은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임랩스, 하이퍼랩스도 이 기능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전 진짜 애용하는 기능, 제 최애 기능입니다. 퀵샷은 지금 제가 비행 중이 아니고 GPS가 안 잡혀 있어서 쓸 수가 없는데 퀵샷에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헬릭스, 서클, 드론이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자동으로 촬영해주는 기능이에요. 피사체를 지정하고 퀵샷에 있는 그런 해당 기능을 누르면 자동으로 촬영을 해줍니다. 근데 이 촬영해주는 게 약 10초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매빅 미니의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두 번째가 액티브 트랙의 부재예요.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동의합니다. 매빅 미니라는 드론의 포지션이 셀피나 드론이라 그러니까 드론을 언제든지 갖고 다니면서 풍경과 나를 찍을 수 있는 드론이라고 치면 휴대폰 조정하고 액티브 트랙은 넣어줬어야 돼요. 이거 뺀 이유도 있겠죠. 단가나 크기나 이런 걸 무게 고려해서 근데 이제 액티브 트랙 없는 건 정말 많이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퀵샷으로는 퀵샷은 말씀드린 대로 10초, 20초밖에 찍을 수 없지만 액티브 트랙은 내가 원하는 만큼 끊을 수도 있고 그런 동선을 또 잡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 동그라미는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주는 버튼이고요. 그 아래 네모난 박스 안에 삼각형은 앨범이에요. 라이브러리 우측 하단에는 자동 촬영과 수동 촬영이 있는데 이것도 뭐 촬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자동 놓고 쓰셔도 되고요. 노출 값 설정 가능하고요. 밝기 조절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노출을 잠글지 아닐지 설정 가능하고요. 매뉴얼로 했을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와 ISO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밝기 셔터 스피드랑 밝기만 설정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센터 중앙에 있는 이 레이더는 비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점이 조종자의 위치고 레이더가 이제 드론을 안테나 조종기 안테나의 방향이에요. 와이파이 기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종기 안테나의 방향은 드론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거 항상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좌측 하단에 HD라고 써있는 거는 H는 높이 D는 디스턴스 거리예요. 드론의 현재 고도와 조종자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왼쪽엔 작은 지도 모양이 있는데요. 한 번 누르시면 커집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화면만 보고 드론을 날리는데 거리도 거의 다 온 것 같고 근데 화면 속에 내가 없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드론 지도를 크게 하시면 지금 현재 조종자의 위치와 드론의 위치가 지도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비행기 모양으로 방향 표시까지 됩니다. 이건 제가 오늘 올린 실제 비행 리뷰를 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좌측에 있는 거는 이륙 버튼이고요. 화면 터치하시면 이렇게 노출을 잡으실 수 있고 길게 터치하시면 화면 터치를 통해서 짐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면을 길게 터치하시고 짐벌 상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휴대폰 조종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조종기에 연결해서 조종기 뒤에 레버가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조종하면서 휴대폰 화면을 터치해서 짐벌을 이동하는 거는 손가락이 이렇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 기능이 DJI Fly에 들어갔다는 거는 분명히 휴대폰 조종이 뚫릴 거다 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꼭 뚫리길 바랍니다. 이 매빅 미니라는 드론 정말 잘 만든 드론이에요. 진짜 가볍고 작고 휴대성 좋은데 비행 성능 좋고 풀옵 소음 적어서 조용하고 조용한데 빠르고 사진, 영상 선예도, 퀄리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매빅 미니를 진짜 끝판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액티브 트랙이랑 휴대폰 조종은 넣어줘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화면 터치 짐벌 이동에서 휴대폰 조종의 희망을 받습니다. 분명히 될 거예요. 와이파이 기반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DJI에서 안 해주면은 누군가가 싸제 앱으로 개발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빅 미니에 대한 앱 매빅 미니의 앱인 DJI Fly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매빅 프로 앱 설명할 때처럼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이 매빅 미니라는 포지션이 그렇게 어렵게 파고 들어야만 하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사실 때 휴대폰 똑딱이, 미러리스트, DSLR이 있으면 DSLR 기능 진짜 많아요. 미러리스트 기능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능을 다 씁니까? 다 못 씁니다. 쓸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사진 전공하신 분들, 사진이 진짜 업인 분들만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매빅 프로, 매빅에 있는 그런 다른 드론들에 있는 디테일한 세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매빅 미니는 정말 누구나 를 위해서 모든 진짜 드론에 대해 잘 모르고 사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능만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글과 비교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매빅 미니를 정말 누구나 매빅 미니 입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참고하고 잘 쓸 수 있게 유익한 영상 많이 찍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제 영상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